아씨 팔 더 들어요 아 힘이 안들어가요 힘이 안들어가요 주는 법을 모르는 법이야 괜찮아요 아는데 모르겠어 준비해봐 빨리 0, 50, 100이에요 0에서 100을 다 써 땅 이런 느낌이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헤드가 나가는 느낌 이거요? 오른쪽이 아니고 여기 소리가 나게 지구장 위치에서 잡으라고는 안했는데 그렇지 않아요? 잡으라고 한 적 없는데 가봐요 아니야 이렇게 털어 이렇게 놔 그립에 힘 뺄게요 네 그래서 저쪽도 나가 힘을 빼도 그럼 쥐면 어떻게 해요? 쥐면? 쥐면 더 세게 가겠지 세업 때 쥐나요? 세업 때 쥐요? 세업 때 쥐죠 세게 쳐야 되니까 쥐면 다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냅스트로크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플러스 또 쥐어야 돼요 두 개 다 해야 돼요 두 개 다 하나만 해서는 라켓 없이는 되거든요 이거죠? 이거 이거 이거죠 이거 네 맞아요 아니에요? 맞아 맞아 뭘 맞아요 맞아 그걸 한 번에 하면 되는 거야 이게? 거기서 소리 안 나게 왼쪽에서 소리가 나게 해보라고 어? 아... 아니지 써버리면 되잖아 거기서 이 정도 앞쪽에서 갑니다 하나씩 잘했어요 응 괜찮아 더 나올 수 있어 더 할 수 있어 힘 주지 마요 응 얼굴에까지 힘을 안 풀어버리세요 다시 또 아니야 아니야 다시 봐봐 돌아가잖아 돌아가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갔다 오는 것도 좋거든? 근데 끝나고 나서 면을 보면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응 준비 지금 좋다 나쁘지 않은데 어 오케이 이거야 이거야 오케이 깍지마 네 응 다시 더 더 더 손목 지금 그립에 힘 주는데 그렇지 않아요? 응? 마음속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 가슴에 손을 얹고 그립에 힘 줬어요 안 줬어요? 좋습니다 하하 마지막 이만 그래 주지 말라니까 손목만 활용해봐요 마지막 네 손목만 좀 더 앞쪽에서 라켓맨 가운데 갖다 놔요 그렇지 좀 더 앞쪽에서 스윙을 밀지 마요 네 그립에 힘 줄 생각하지 말고 한 번에 털 생각해야 돼 네 오케이 털어 더 털어봐봐 순간적으로 빵 털어봐 탕 탕 채는 거야 탕 탕 채려면 힘을 주고 있어야 돼 빼고 있어야 돼 아 빼고 있어요 라시 주고 있었네 주고 있는 거야 이것도 헤드가 헤드가 왜 멈춘다고 생각해 내가 그거를 멈추니까 브레이크를 그러고 힘을 주니까 멈추는 거 아니야 처음에 괜찮았죠 근데 처음에 그 감이에요 그 감 몇 개 나왔어 마지막에 또 한 번 대봐세요 어? 한 번 대봐세요 오케이 틀어줘 틀어줘 또 어 괜찮았어 더 손목에 힘을 줘봐 더 손목을 이 안에 힘을 딱 주라는 게 아니고 이 가동 범위가 배까지 꺾이는 힘을 주라는 거야 응 그 힘 다시 다시 좋았다 뭘 좋아줄게 네 오 꺾이는 힘 그립의 힘 말고 그립의 힘 말고 손목이 꺾이는 힘 0에서 100까지 다 써야돼요 손목 땡겨요 안 땡기지 더 해야돼 지금 마지막에 괜찮았어요 어 마지막에 쯤 괜찮았고 근데 힘을 주면 이상하게 돼요 힘을 빼면 좀 그러니까 이것도 감각이잖아 중간 감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저도 아직 어려워요 근데 시합 때는 응 힘을 주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온몸에 다 나 거의 이러고 있거든 뭐하러 그러고 있어 힘 빼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오면 치면 되지 어차피 시합 때는 공이 얼른 올지 몰라 얘네 마음이야 그냥 맞춘다 오른대로 그냥 맞추는 거야 잘 빈 곳만 보고 상대방 움직임 보고 빈 곳만 노래가지고 커트도 해보고 드라이브도 쳐보고 일단 제 쪽으로만 쳐요 네 일단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